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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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의 먹을 음식은 치킨과 불닭볶음면 2개 그리고 치즈 콩듀 준비했고요. 감자튀김은 치클레에서 파는 감자튀김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살짝 태워먹는데 맛있을 예정. 그리고 소스는 미국에서 보내준 치클레 소스들로 준비해봤는데 저도 오늘 처음 먹는 거라서 어떤 맛일지 하나하나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먼저 콜라보 깔고 할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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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